울릉도 땅 꺼짐 현상의 원인을 놓고 울릉군과 전문가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지난해 8월 말 500mm가 넘는 집중호우와 올 1월 내린 폭살로 집안이 약해지면서 하층부가 유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개발로 지표층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산사태가 촉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이달 중으로 정밀 안전 진단 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배수공을 설치해 집안의 고인물을 빼내기로 했습니다.